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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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죽었어? 진짜 이씨 아 넘어졌어 왜 자꾸 넘어지냐고 왜 자꾸 넘어지냐고 왜 자꾸 넘어지냐고 잘못하면 뒤지는데 야 죽으면 안돼 죽으면 니 탓이야 다시 하든가 히힛 숫돌 갈아야지 나한테 오지마 이 새끼야 아니 머리털이구나 누군가 했더니 아 잠깐만 살려줘 나 진짜 죽는다 나 죽는다 저거 존나 뛰어 됐다 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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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쟨 그 다음에 나를 죽인다니까 걔가 아 돈 까인거봐 미친놈 두번째가 나 이제 물약 없는데 안 뜨거워 누구 붙었다 나 어유 미칫 카모플라지 하구 야야야야야야야 으 으 으 으 으 아이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흫 아 피할수가 없어 발피니까 올라가야됬냐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어어? 아니 갑자기 뒤돌아서 브레스 날렸어 아 원래 도착하자마자 때려 하아 본인이 구르기라도 잘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아 통신 오르다 나 혼자 이거 어떻게 잡아 난 잡을라고 생각중인데 yours 마캬들 저거 저거 호흥이형 날개 달린 놈이 개냐 야 님 싸운다 나 덩클붙잡아서 개꿀로 아주 왜 이 새키가 나한테 떠넘기고 도망가자 California 마취iem 뭐 쏘나 도시 또 브레스 날린다 올라오자마자 와.. 쌩양아치같은 놈 아니 미친 왜 뒤져! 안맞아! 나 지금 벽에 엉크로 붙어있는데 왜 뒤져! 야 말했지 않아 너보다 똑똑하다고 아니 그야라 넌쿨을 붙잡혀있어서 벽이 지나가는데 왜 죽냐고 게임이 쓰레기네 야 근데 이거 뭐 시키니 또 왔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.. 둘이 싸운다 와 1432 오씨 잡았다 리오가 1400맥 해줘가지고 막 타먹었어 착한 공룡이다 착한 공룡이다 착한 공룡이다 도망가 이번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